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폰 모든 리뷰 폰키입니다. 요즘 핫한 모델이 하나 있죠? 바로 갤럭시 S22가 되겠는데요. 핫한 모델이면 갤럭시 S23이 핫한 거 아니야? 이러겠지만 지금 온오프라인 할 거 없이 갤럭시 S22의 재고 소진 정책으로 인하여 할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폰킴의 매장 역시도 지난주에 단골 고객님들 대상으로만 할인을 많이 진행을 해서 10만원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를 했었는데 보통은 휴대폰 성지라고 일컫는 밴드, 카페 이런 곳을 운영하는 판매자 여러분들은 또 갤럭시 S22를 무료 수준으로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폰킴은 왜 무료가 안되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성지보다는 하나를 판매했을 때 받는 리베이트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프라인 T월드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금 갤럭시 S22를 구매하면 개꿀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의 댓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는 좀 반박을 해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갤럭시 S22를 무료폰으로 산다 해서 그게 정말 싼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겠죠. 요즘에 누가 그렇게 비싼 요금제 6개월 써가면서 S22를 무료폰이나 10만원대에 구매를 하냐? 나는 그냥 자급제를 구매해서 알뜰 요금제 몇천원짜리 알뜰폰 요금제가 만원대에도 데이터를 꽤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요금제 조합해서 쓰는 게 가장 개꿀 조합이고 가성비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알뜰통신사를 쓰고 있는 비율이 많이 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2통 3사에 타격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저도 대리점에 있어보면 생각보다는 SK텔레콤 가족 결합이라든지 KT, LG유플러스 이렇게 가족 결합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분들의 부모님이 결합할인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는 분들이 30, 40대 가장이다 그러면 나를 위주로 인터넷 결합까지 해서 온 가족이 할인을 받고 있거나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나는 SK텔레콤을 써와서 팀 멤버십도 잘 쓰고 여러가지 부분으로 알뜰통신사로 바꾸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거나 불편할 것 같거나 이런 등등의 이유 여튼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가 자급제를 사서 알뜰 요금제를 조합하면 저렴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실현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0대 초반, 중반, 아니면 취업준비생 또는 취업을 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좀 알뜰하게 살아야 될 분들은 저는 알뜰 요금제와 자급제를 조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갤럭시 S21을 지금 구입하면 개꿀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급제를 구매했을 때 보통 80만원대 초반에 비쌀 때는 90만원 가까이 주고 구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알뜰 요금제를 쓴다는 분들 1, 2만원대 요금제를 조합하게 되면 어쨌든 80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고 1, 2만원대 요금제를 나누면 실제로 내가 내는 금액은 4, 5만원대 많으면 5만원대가 넘는 금액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런데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이나 이통사 공식 대리점에서도 정책이나 리베이트가 좋아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공짜로 판매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휴대폰 성질을 찾아가지고 무료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9만9천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유지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요금제를 내리라고 하는데 내릴 수 있는 금액이 지금은 4만9천원, 청소년은 4만5천원까지 제한은 돼 있죠. 그런데 4만9천원짜리 요금제를 쓰더라도 데이터는 8기가를 제공하고 다 쓰면 느린 속도가 적용이 되고 통화랑 문자는 당연히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여러분들이 받던 가족 결합 할인이나 장기 할인, 복지 할인, 기타 할인 등등은 다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급제로 샀을 때 80만원 정도 주고 사야 될 S21을 무료나 10만원대를 샀을 때 계산해보지 않아도 굉장한 이득이 있겠죠. 무조건 자급제 알뜰폰 조합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 갤럭시 S21을 요정도 수준에서 구매를 한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주부터 할인이 많이 들어간 배경을 좀 알려드리면 S21가 출시된 지가 1년 한 두 달 정도 됐죠. 13개월, 14개월 지나면서 재고 소진해야 될 명분도 있고 생각보다 갤럭시 S21 때 삼성이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GOS 이슈도 크게 있었고 제품의 이미지 타격도 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플래그십, 프리미엄폰이라는 이미지가 다소 많이 망쳤죠. 그래서 최근에 S23이 출시가 되면서 S23의 성능 발전과 여러 가지 테스트, 그리고 많은 리뷰어들의 칭찬들, 그리고 기업에서 삼성전자에서 나름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어 역시도 S23 울트라를 쓰는데 그 성능 향상의 폭이 느껴질 정도로 잘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 시점 이제 알아볼 거는 이렇게 100만 원대가 넘는 S23을 꼭 사야 되는지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생각보다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를 하고 2년 동안 나눠서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 막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취업 준비생인데 부모님이 요금을 내주기도 하니까 어렵지 않게 한 달에 10 얼마씩 나오는 갤럭시 폴드나 뭐 플립, S23 울트라를 어렵지 않게 사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아이폰 14 프로를 구매해서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내고 있는데 휴대폰에 있어서는 내가 좀 쉽게 지르는 그런 또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요즘 같은 좀 고물가 시대에 조금 아끼고 싶고 가성비를 추구하고 싶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선 안에서 사용을 하는 분들은 S22를 최대한 이번 달이나 아니면 재고가 벌써부터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4월 첫째 주면 저는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S22와 S23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출시 자체는 이제 거의 1년 차이 딱 나죠. 칩셋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들어갔고 작년에 나온 제품은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들어갔습니다. 퀄컴에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었던 게 스냅드래곤 8 1세대고 이번에 삼성에 좀 실망을 느끼고 TSMC로 바꿨죠. 그러면서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생산이 됐고 8 1세대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퀄컴에서도 TSMC와 가장 최적화된 칩셋을 만들었고 또 퀄컴이 장사를 잘하는 게 생산은 TSMC로 옮겼지만 그래도 삼성에 이렇게 다 전량 몰아준다. 이렇게 좀 나름 프렌드십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디스플레이나 화면 크기, 카메라, 램, 내장 메모리, 외장 메모리 오히려 A 시리즈 어중간한 거 살 바에는 S 시리즈를 6개월 동안 고가 요금지를 쓰더라도 구매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A 시리즈가 잘 나와도요. S22와 비교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고급감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기분 역시도 좀 다르고요. S22 정도를 구매를 하면 내가 적어도 2년은 써야겠지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조금 A 시리즈 싼 거 저렴한 거 구매를 하면 금방 금방 실증나서 1년도 안 돼서 휴대폰을 또 재구매해야 되는 또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휴대폰에서는 몇백억이 있는 부자분들도 S23 아니면 플리포 이 정도 쓰는 게 최대치고 가난하신 분들도 사실 맘만 먹으면 다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구매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휴대폰은 생각보다도 쉽게 쉽게 좀 지르긴 하는데 오늘 폰킴의 영상을 보시고 내가 S23을 구매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성능을 체감할 정도의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공시지원금이 최대로 들어가고 제조사의 재고 소진 정책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갔을 때 갤럭시 S21을 현재 수준에서 구매하는 게 개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폰킴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많은 영상에서 이렇게 좀 얘기하는 듯이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그러면 일하러 떠나겠습니다.